그러니까 경제의 기초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걸 안 알려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실전으로만 갔던 것 같아. 경제는 그리고 투자는 시작과 끝이 금리예요. 금리가 뭐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당연히 돈의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이 돈을 가져다가 쓸 거고 돈의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디선가 돈을 다시 맡기러 갈 거고. 그렇죠. 금리는 곧 중력과도 같다는 말이 있어요. 금리는 곧 중력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게요? 우리 버핏 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무거워지죠. 모든 자산의 가치를 끌어당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이 약해지면 우리가 평소에는 10cm만 점프를 뛰던 게 달에 가면은 60cm를 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리가 낮아질수록 중력이 낮아져서 자산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고 중력이 올라가면은 자산가치가 다운될 수밖에 없다. 모든 걸 빨아당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초고금리 시절은 뭐예요? 중력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블랙홀. 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그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도 돈이 안 가, 주식 쪽으로도 안 가, 부동산으로도 안 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준금리 제일 많이 올리고 있는 미국으로 가자, 달러로 가자, 예금으로 가자, 적금으로 가자 이러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중력이다. 그럼 돈의 가격은 대체 누가 매겨주나요? 좋은 질문이네. 내가 매겼으면 좋겠는데. 원래 돈의 가격은 뭐예요? 금리라고 하죠. 금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의 가격은 누가 매깁니까? 자, 시장이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를 누가 정해요? 시장이 정하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거 시장에서 안 사주면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내려야죠. 시장이 사줄 때까지. 그리고 시장이 많이 사준대. 그럼 또 가격 올리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라는 건데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있죠. 이 두 개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고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FED라고 하는 데고 일본으로 하면 일본중앙은행, 중국은 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영란은행. 그런데 중앙은행이 정하는 게 기준금리. 정확히 말하면 정책금리예요. 그런데 이 정책금리가 어떠어떠한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어떤 거의 기준이 될까요? 은행 자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정책금리, 기준금리라고 안 하고 콜금리라고 했어요. 콜금리. 콜이 뭐냐면 1일짜리예요. 1일. 하루짜리 금리. 예전에는 그래서 콜금리라고 했고 콜은 뭐냐면 은행들이,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우리 돈 좀 빌려줘. 하루만 쓰고 줄게. 이런 식으로 은행끼리 주고받는 걸 콜이라고 해요. 그 하루짜리 금리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정해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도부터, 2008년도부터는 그냥 기준금리로 바꾸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금리 계속해서 개입을 하게 돼서 기준금리라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서 그때부터 이거를 바탕으로 은행들이 쓸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바뀐 게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누가 정한다? 중앙은행이. 시중금리는 누가 정한다? 그렇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시장금리가,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중금리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선반영. 야, 기준금리를 올렸어. 근데 그날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어. 뭐냐면, 야, 이제 기준금리 올릴 만큼 다 올렸다. 이거 한 다음 분기, 다음 반기,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이제 내릴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선반영하면서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과 시중금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아까 1일짜리 콜금리에서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올리거나 내리면 은행들이 가져다 쓰는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달라지니까 은행들은 뭐예요? 이게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원재료. 제조업으로 따지면 원유, 석유 같은 거예요. 모든 것에 다 석유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면 어때? 우리가 각종 운영비들을 가미를 하고 또 은행으로 따지면 여기에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도 그 사람이 가져온 담보의 가치 등등을 반영을 해서 또 자기네 운영비, 원가 같은 걸 가미를 해서 최종 그 대출 이자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지금 2022년 11월 기준으로 3.25%인데 우리가 대출금리는 지금 마이너스 통장 제게 거의 한 8% 돼 있거든요. 근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금 한 7% 정도 되죠. 6, 7%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은행의 마진, 차주의 신용도, 담보의 가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떼었을 때 은행들이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간접 비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거의 콜금리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하루짜리 단기금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거는 단기금리예요. 단기금리.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장기금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회사체가 될 수도 있고 기업 어음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31일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겠죠. 그러다가 한 36개월 그러니까 3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동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 30일 거의 앞에까지예요. 단기금리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중기, 장기 또 10년짜리도 있죠. 30년짜리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컨트롤을 못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의 채찍의 손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의 손잡이는 어때요? 내가 이게 채찍이에요? 그러면 채찍을 들어올리면 당연히 채찍의 손잡이는 올라가겠죠. 내리면 당연히 채찍의 손잡이도 내려가겠죠. 근데 채찍 저 끝은 어떻게 돼요? 중간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세게 쳤는데 나는 올렸는데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렸는데 튀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금리는 기준금리보다는 경기를 더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이 중장기금리는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일드커브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채권투자 배울 때 그때 합시다. 금리에 대해서 여기는 사전적인 의미만 말씀을 드렸고 어떤 그 약간의 쉬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편에 이어갈게요. 일단 여러분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예, 알고 좋댔다. 한번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2부로 바로 갑시다. 빨리, 빨리, 빨리. 어디 있어? 여기 눌러 이거. 어디 있어? 최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